우리 커뮤니티는 GFET, 광주 필리핀 영어 선생님들 같이 모이고 어떻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찾고 그리고 작년부터 라이블리퀴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필리핀 선생님들만 말고 필리핀 근로자, 필리핀 유학생들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한글 날때 Korean Song Festival도 했었고 그리고 광주 국제교류센터 데이 할 때 푸드 부스도 우리 필리핀 음식도 팔고 돈 모아서 우리 프로그램 만들 때 쓰는 돈 그렇게 모았거든요. 참가생청은 그냥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많은 식만을 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더 많습니다. GFET is just a small community of Filipino English teachers. 하지만 우리는 대uka 미닌차 fail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까는 한국어 수준으로 발전한 학습을 통해서 한국어 수준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한국어 수준으로 발전하는 학습을 통해 한국어 수준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